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방부 조직위 등은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을 확보해 이 중 100억 원을 문경선수촌에 사용하고 100억 원은 대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안을 문화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100억 원의 집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국방부 조직위와 문경시 등에 통보했습니다 문화부는 역대 국제대회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선수촌 건리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고 기금 성격과 집행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선수촌을 조성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치권과 국방부 조직위가 이를 무시하고 국비 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세계군인 체육대회 문경선수촌은 이미 착공돼 이달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공사를 강의해 나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개통을 사흘 앞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지난 18일부터 무료 시승 행사를 가졌는데요 첫 하늘열차를 타본 시민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안전과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의 정식 개통을 앞두고 18일부터 무료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주말에만 11만 명이 탑승했으며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무료 시승 기간 동안 3호선 안전과 이용 편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전동차가 과다 승차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고 탑승객이 몰린 역에서는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에 승객이 끼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개방역 역사는 안내방송이 잘 전달되지 않고 날씨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무료 시승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탈 수 있고 정식 개통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세계 물포롬 개막식에서 자격루가 넘어지는 등 국제적 망신을 산 것과 관련해 물포롬 조직위가 공식적인 언급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조직위와 대구시에게 공개 사과 및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긴급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번 대구경북 세계물포롬에서 개막식 퍼포먼스 사고와 미디어센터 운영 부실 등 세계물포롬 조직위원회의 운영 미숙으로 초래된 대구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에 대해 조직위와 대구시의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개막식 때 자격루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괄 책임자인 조직위 관계자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황 설명과 해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대구경북 시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고는 조직위와 대구시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직위는 개막 6일 전에야 대외 현장에 사무실을 꾸리는 등 국제 행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경시하는 대도는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동희 시의회 의장은 이번 세계물포럼은 국토부와 조직위의 독선적인 행사 진행으로 대구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실추되는 오점을 남겼다며 정부와 대구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합니다 퇴임 후 첫 대구 방문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현안에 대해 어떤 소회를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대구 방문으로 20일 오후 1시 30분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부를 찾아 재임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6시 호텔 인터불고에서 대구경부 광역단체장, 경제인, 교육계인사들과 유익 전 통일부 장관과 김두욱 전 청와대 홍보수서 주호영 국회의원 등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도 함께 자리해 만찬을 가집니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대구 상임 회장단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여야 경북도당이 이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지기반 제약으로 도당 이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여야 경북도당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지기반 제약으로 도당 이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수성구 보모동 새누리당 서유 공물에 대구시당과 함께 있는 경북도당은 이전을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이 전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정수성 의원은 신도청 땅값이 많이 올라 이 전 부지 찾기가 쉽지 않지만 신도청을 중심으로 이 전 부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구 상격동에 있는 세정지 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안동 시내 쪽에서 당사 이전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중앙당에는 이미 안동 시내로의 이전을 보고한 상태입니다 경산에 있는 정의당 경북도당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이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지지층이 없다는 것도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안동, 예천, 문경 등지는 지지층이 약해서 이전할 경우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절기상 고구입니다 예로부터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한낮 기온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